자 코믹 나이트까지는 신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처음에 히터 양세바리가 우리 형님들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. 양세바리 양세바리 바리바리 양세바리 에브리바리 쉣도 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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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도웨이 다고 바리 슬라이놈 다고 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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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세바리 바리 바리 코믄 신의상 에어 렛츠 렛츠 나잇클럽 에어 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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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스카리로 야 차려 야 야 차려 여쭈어 차려 막내였어 막내 빨리 막내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이씨 에휴 거기서 뭐해 너 아 야 막내가 거기서 뭐하는 거야 뭐야 옆에 누구야 여자친구야 이분이야 이분이야 야 요즘 존스럽게 누가 커플 남방을 똑같은 걸 딱 입고 갖고 우리 커플에다 뭐하는 거야 야 무슨 일 있어 뭐야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 빨리빨리 하자 너 직장이야 여자친구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알았지 나 따라와 빨리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 막내 웨이터 의상 왜 그래 빨리 오늘 막내 오면 오늘 저기 나이트 오면 한껏 올려보자고 알았지 일 진짜 잘하는 신구입니다 형님 준비됐습니다 야 됐고 막내 빨리 와 빨리 와 아 진짜 차려 차려 이승협 웨이터 같네 너희들 손님 왔을 때 우리 관중 성명 이름 딱 대야지 어 손님들이 아 제가 웨이터 누구나 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야 어 인사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야 이승협 너부터 인사해 봐 네 안녕하세요 웨이터 이승협입니다 오늘 북킹 홈런 칠 때까지 열심히 발빠르게 아주 좋아 발빠르게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래 좋았어 그래 박지성 인사해 봐 안녕하세요 웨이터 박지성입니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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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슈 션 북킹 꼬리 꼬리 북킹에 꼬리 할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주 좋았어 막내 뭐야 너 이름 왜 없어 이름을 왜 가리고 있어 뜯어 니가 김연아 야 그래 김연아 인사해 봐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입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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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바퀴 세 바퀴 더 해마 아 마무리고 잊은 거 없어 그렇지 그게 딱 너 인사야 어 손님 모시면 그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 알았지 예 야 그리고 너희들 내가 말했지만 손님 왕이야 어 야 손님이 만약에 취해가지고 어 집에 비틀비틀 걸어가는 거 어떻게 보니 딱 테스트해 보내는 거지 그게 웨이터의 마무리야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야 박지성 너부터 테스트 한 번 해보겠어 아 저기 그래 술 취한 여성만 네가 한번 해봐 술 취한 여성만 한번 네가 한번 해봐 아 손님 아 손님 괜찮으세요 아 집에 같이 가세요 아 안 갈래 나 더 놀다 갈래 아 손님 술 많이 취했습니다 아 나 더 놀고 싶다 아 집에 조심히 가셔야죠 아우 재밌다 아 술 많이 취했네요 아 왜그래 아우 그렇지 아우 제가 집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렇지 아우 더 놀고 싶다 아 아주 좋아 그래 그거지 그거지 박지 박수 한번 줘 야 막내 박지 어려운 거 아니야 어? 네 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안 가 안 간다니까 왜요? 나 안 가 나 안 갔다고 나 안 가 아 놀 거라고 아아 야 데려오라고 아아 야 데려오라고 야 데려오라고 나 너 놀 거라고 야 끝까지 책임 다해 나 놀 거라고 자 이제 택시대 보내야지 어 나 너무 취했어 택시대 보내라고 빨리 나 취했어 그니까 택시대 보내야지 나 취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나 취했어 나 취했어 야 나 취했어 아우 나 취했는데 집에 가야 될 거 같아 택시 좀 해가지고 빨리 택시 좀 해가지고 아우 좋아 우와 아 분리되데 하하하하 이거 죽을 거 같아 그렇게 하 za 아무튼 오늘 준비로 다 된 것 같고 손님 모셔야지 오늘 VIP 손님 오는 거 알지? 확실히 모시자고 자 형님들 오신다! 수고하셨는데 형님들? 역시 야 뭐야? 뭐야 막내야? 이번에 막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키워보려고요 그래? 오늘 좀 기대되는데 좋았어 자 모여 알다시피 VIP 손님이야 저 형님이 어떤 형이면 팁을 굉장히 잘 줘요 지난번에 잘생겼다 한마디 했는데 20억을 내놓은 형님이야 거의 호구네요? 야 김현아 가서 니가 팁 받아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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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되게 잘생기셨습니다 아 그래? 어 그래가지고 20억만 주세요 뭐야? 야 뭐야? 야 완전 도둑 아니야? 야 완전 도둑 아니야? 사실상 그 땅라도 하고 20억을 내놓으라 그러면 막내가 잘 몰라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팁 못 받지 어? 어떻게 20억을 달라고 그래? 만원 2만원은 받아도 감지덕 찐대요 야 내가 선배니까 내가 하는 거 보고 이제로 떠나면 팁 받을 수 있어 알았어? 네 아 형님 양세바리처럼 수란한 점 올리겠습니다 어 좋지 양세바리 양주 좀 오픈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네 렛츠고 오예 오 오 그래 붙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좋았어 렛츠 기리로운 원투 쉐기 싸우 역시 형님 원투 쉐기 싸우 원투 쉐기 싸우 원투 쉐기 싸우 어허 어허 맛있게 새우네 어허 아 야 야 아 양세형 좋았어 역시 자 두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하 좋았어 봤지 야 봤지 야 야 이거 진심으로만 하는건데 니가 받은 니 돈이야 알았어?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어 그래? 양주 올리겠습니다 그래? 쟤 진짜 웨이탕이야 막내야 예 너무 많이 따르지 마 막내야 불안하니까 어 그렇게 많이 죽여 어 그래 어 좋았어 우리 막내 렛츠고 빠리타 야 야 오 오 오 오 오 어 어 양세형 하리 얘 내가 봤을 때 직업이 웨이터야 확실해 아 웨이터 맞아요 형님 막내야 있던데 아 그래? 야 잘하네 티 좀 챙겨주세요 형님 뭘 가질까? 아 괜찮습니다 아 진짜로? 알았어 괜찮았어 오케이 아 형님 챙겨주세요 형님 좀 챙겨주세요 형님 아 괜찮대잖아 고생했는데 그래도 아 형님 제가 뭐가 됩니까 아 자 두개 괜찮다고? 야 얼마를 받으라고 양학시야 야 얼마를 받으라고 양학시야 얼마를 받으라고 자 세개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제가 오늘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형님 좋았어 오늘 뭐 푸킹 괜찮은거야? 아 네 푸킹 오늘 제가 오늘 그거만 기가해드렸습니다 아 좋았어 예 야 양채성 맥주 좀 챙겨오고 예 알겠습니다 이승혁 너는 안주 좀 세팅해 와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푸킹해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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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니 아 저 라이스 라이스 들어왔니 내가 제대로 들어왔네 자 막내야 네가 봤을 때 정말로 이쁘고 어 정말 너가 사귀고 싶은 사람 어 야 나라면 사귀고 싶다 야야야야 자 막내야 거기 지금 푸킹 중이잖아 야 푸킹하는 애들 내려오면 어떡하니 야 야 아까 있잖아 약간 어? 옷 스타일도 너랑 비슷하고 어? 약간 느낌 있는 사람 있잖아 어? 아 진짜 엽착이 확 비밀연애라서 뭐라고 왜왜왜 비밀연애래요 아 비밀연애라고? 그 야 지금부터 공개연애인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 이쁘고 잠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 오늘부터 당당히 연애하시면 됩니다 야 야 세영아 양세바리 네 어떻게 해주면 잘 되겠냐 아 형님 제가 근데 사실 연애는 잘 모르고 우리 막내가 연애 잘하거든요 그래? 연애 박사입니다 아 그래? 기밀한가? 막내한테 물어보면 아주 잘 알려줄겁니다 어 그래? 막내 일로와봐봐 야 야 니가 좀 알아서 쫙 세승이라 우리 막내가 여러모로 잘하네 어휴 아 그래 이제 딱 보니까 어디 살 거 같니? 당진이요 어? 충남 당진이요 충남 당진? 아 얼굴을 보니까 충남 당진에 살 거 같다고? 아 그래? 저 혹시 충남 당진 사세요? 네 우와! 그러면은 막내 니가 딱 보기에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할 거 같니? 아 맞춰야 되는 거예요? 어 저기 저 어 여성분이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할 거 같애? 그냥 뭐 남자답고 남자답고 재밌고 또 착하고 잘해줄 수 있는 남자 어 그런 남자를 좋아할 거 같애 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너가 나라면은 어떻게 고백할 거 같애? 어떻게 고백하겠니? 오빠 잘해줄게 못하겠어요 야 네 형님 둘이 뭔가 있어 보이는데? 뭐가 있어 보여 형님 옷도 비슷하게 입고 아 요즘 유행하는 패션이에요 아닌 거 같애 둘이 지금 뭔가 있어 그럼 형님 어 여자분 가운데에 놔두고 어 마음에 드는 사람 껴안는 걸로 하시죠 아 좋았어 그때부터 사귀는 걸로 그래 그래 알았어 좋아 이리로 오세요 야 둘이 뭔가 통하는 거 같애 이쪽만 하나 둘 셋 하면은 뒤에서 껴안는데 아니면 그때부터 사귀는 거야 오케이? 아 그래? 어 좋았어 자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당한 연애 왜? 왜 웃어 왜? 둘이 개그맨 지망생이지 어디서 보냈냐 그래? 왜? 나 서있어 어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이 이거 봐 내가 둘이 뭐 있다고 했잖아 둘이 커플 같아 형님 그래도 잘 어울린 거 같으니까 형님 오늘부터 당당하게 연애하시고 데이트하시라고 제가 10만원 상품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다음 시에 코빅라이트 다시 찾아나게 있습니다 맹고토랑 이야 야 너무 잘 어울린 너무 잘 moved θε 우기 와 atie 휴대교 podem precedr